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2차전지 한번 뽀개봅니다. 2차전지 그렇게 잘나간다고 그렇게 앞으로 세상은 2차전지라고 2차전지 없어서 못 판다고 2차전지만 하면 무조건 잘될 것 같이 얘기했던 수많은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2차전지 맡고 계신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2차전지가 지금 왜 이 모양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지도 않아요 사실. 네. 지금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 2차전지. 아 뭐 2차전지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많이 올랐죠. 작년에 거의 한 3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간 좀 빠지긴 했는데 물론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아프실 수 있겠지만 이 시기를 좀 이제 배터리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시기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부하라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빠졌는지 그리고 이제 작년에 왜 갔는지 그리고 이제 향후에 좀 뭐가 더 중요해질지 좀 공부를 하는 시기로 삼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올랐던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만하고 앞으로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수많은 모든 거의 모든 가전들이 이제 이동형에서 항상 2차전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충전해서 쓰는 거. 2차전지 당연히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냐고. 조정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2차전지 섹터를 볼 때 저 나름대로의 기준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삼아서 전망을 해요.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기차 판매 증가 그리고 뭐 ESS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배터리 수요 증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쉽게 말해서 PQC 중에 이제 Q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파이 자체의 증가, 물량 자체의 증가 폭이 얼마만큼 가파를 것이냐를 이제 한 축으로 삼고요. 또 한 축은 이제 PQC 중에 C입니다. 즉 이제 P가 프라이스죠. 그렇죠. Q가 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콘터티죠. 양. 양. 그리고 이제 C가 코스트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P 곱하기 Q가 매출이고 이제 거기서 C를 뺀 게 이익이지 않습니까. 저는 P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아플 수가 있는데. 이제는 P는 이 배터리 섹터만 본다라고 하면 P는 계속 이제 빠지는 걸로 가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전기차 판매대수 늘어나려면 배터리 가격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섹터 같은 경우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업황이 크게 변동된다라고 보면 배터리 섹터는 그냥 전망할 때 P는 계속해서 빠지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전망을 할 때 PQC 중에 Q의 증가, 그리고 C가 얼마만큼 이제 잘 조절이 돼서 이익을 잘 수취하느냐. 이거를 이제 향후에 전망하는데 주로. 아니, P가 빠진다는 말씀이 그 P가 저 뭐야. 지금 전 세계가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못 판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LG 확도 몇 년 계약을 다 마련을 해놨다면서요. 그런데 P가 왜 빠집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짜리 계약을 체결을 할 때요. 소폭 빠지는 걸로 가정을 해서 다 체결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킬로와트하우당 배터리 가격이 지금보다 3배는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 한 5년간 연평균 배터리 가격이 한 20%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배터리 가격 요구 수준이 한 2025년에는 킬로와트하우당 100달러 미만까지 떨궈달라는 건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연평균 한 8% 정도 가격 하락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킬로와트당. 그렇죠. 그렇게 되면 대략 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한 400km 가는 지금 일반적인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이 작년 기준으로 한 천만 원 정도였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번에 마침 좋은 이슈가 있었던 게 코나 리콜 했잖아요. 대당 교체 비용이 1,2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8만 대 바꿀 때 1조 원 리콜 비용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그거 나누면 대당 1,250만 원이니까 대략 여기 부차적인 비용 빼고 나면 대당 한 천만 원 정도 배터리였던 거거든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렇죠. 시장 가격이 그 정도입니다. 전 세계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DI, SK이노베이션 합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거의 40%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갖고 가는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요. 그게 이제 전 세계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P변수는 지금 빠지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최근에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수급이 더 타이트, 너무 많이 타이트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순환 논리가 되는 거죠. 배터리 가격이 빠져야 전기차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것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안 빠지면 이게 또 이제 좀 논리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빠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추가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빠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Q와 C를 주로 보고 있는데 Q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것만으로 주가 상승이 정당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작년에 전기차가 글로벌이 한 40%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그 40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도 기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갚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주가는 기대치보다 더 갈 때 더 즐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연초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 전망이 한 30%에서 40% 정도 갈 거다라는 거였어요. 결과치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한 2월, 3월에 이 전망치들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블룸버그에서는 작년에 글로벌 전기차 마이너스 20% 전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작년 5월쯤에. 그래서 2019년이 글로벌 전기차 한 220만대였는데 2020년에 한 170만대 될 거다라는 전망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값은 330만대로 마무리가 됐죠. 생각보다 훨씬 많이 팔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거죠. 특히나 상반기는 안 좋았는데 하반기가 정말 유럽이 매달 한 2배 이상씩 많을 때는 3배 이상씩 전년 동기대에 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것만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 정당화됐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SDI가 작년에 저점이 거의 20만 원을 깨고 내려갔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점이 최근에 한 80만 원까지 왔거든요. YTD로는 작년에 한 해 동안 거의 한 180%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20에서 30만 원일 때는 그냥 QA 성장만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제가 작년 딱 이때쯤인가? 그때 나왔을 때 했던 말을 한 번 다시 틀어서 봤어요. 유튜브를 보고. 작년 이때쯤에 나오셨어요? 작년 코로나 국면에서 제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3%가 좋은 게 제가 이전에 뭐 말했는지 복귀할 수가 있었죠.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전에 이렇게 기억이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다시 봤는데 보니까 그때는 QA 성장만 보고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와 지금 주가 레벨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수익성을 좀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버느냐 여부가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파나소닉이나 삼성 SDI 같이 전기차 배터리를 하는 업체들의 해당 부문 마진을 보면 제일 앞서 있는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하는 파나소닉이 10년간 적잔하다가 2019년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SDI가 작년 4분기 때 원래 흑자 전환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가이던스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배터리 부문만의 수익성을 오픈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지 부문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씩 미스가 났던 게 최근에 안 그래도 이제 전방 수요 데이터도 계절적으로 좀 연초는 비수기고요. 전기차가. 연초에 원래 비수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연초에 지원금 받으려고 엄청 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말에 몰려요. 왜냐하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딱 1월 1일부터 확정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해당 연도 연말까지 확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의 보조금 정책은 보통 한 3월에서 4월 때쯤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연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초가 항상 비수기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연말 풀린 효과가 작년에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딱 데이터만 봐도 그런 게 작년 4월에 유럽이 전기차 판매량이 YOY로 4분기에 4분기에 YOY로 한 200% 정도 증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1월이 50% 증가를 했어요. 사실 50% 증가가 적은 수치는 아닌데 작년 1월 대비? 그렇죠. 작년 1월 대비 YOY로 전년 동월 대비였어요. 50% 성장은 아닌데 이게 적은 폭은 아닌데 이제 작년 하반기랑 비교해 보면 크게 증가율이 둔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연말 풀린 효과가 좀 유럽은 특히나 강했고요. 왜 강했냐를 보면 유럽은 탄소배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도 OEM들이 탄소배출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연말에 이런 법인 고객이나 아니면 택시회사 같은 고객들에게 좀 밀어내기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판매 데이터에 좀 크게 잡혔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초 같은 경우는 유럽은 YOY 증가율이 다른 지역 대비해서 좀 둔화가 크게 왔었고요. 그게 이제 유럽의 매출 비중이 높은 한국 셀메이커들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유럽 비중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LG화기 한 50% 정도 되고요. 참고로 CATL 같은 경우는 유럽 비중이 현재까지는 아직 거의 없습니다. 중국으로 나가는 게 90%거든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은 유럽 전기차 안 좋을 때는 좀 그 해당 분기 배터리 데이터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은 어쨌든 배터리 성능이 항상 됐든 어쨌든 이제 마치 반도체처럼 킬로와트당 가격은 조금씩 하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계속 하락하는 건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올해는 하락 안 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하락하는 건 정해진 답이고 이건 변수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그냥 상수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Q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고. 그렇죠. 하반기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강했어요. 올 1, 2월에는 생각보다 좀 덜... 그러니까 원래 작년보다 많이 팔린 건 맞지만 생각보다는, 기대보다는 좀 덜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대보다 좀 덜 할 거라는 게 대체적으로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연말쯤부터 해서 SDI 같은 유럽으로 많이 파는 배터리 업체들이 연초 물량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고 QOQ로 빠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 1분기가 4분기 대비해서 물량이 빠질 거라는 얘기를 공식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가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나 부진하다는 거는 매년 반복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크게 빠질 이유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빠지면 문제지만 예상을 충분히 했던 거면 이게 주가 빠진 이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제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가지 축이 Q의 축이고 한 가지 축은 C의 축인데 이 C축이 조금 최근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졌죠. 코나 터지고 SDI도 포드 때문에 충당금 쌓으면서 전지 부문 수익성이 깨졌거든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게 4분기에 SDI가 전기차 배터리 부문 흑자 전환한다고 가이던스를 줬었는데요. 미스를 했어요. 원래 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2%에서 3%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마이너스 2%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적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LG도 이번에 코나하고 이제 분단비 설정을 하면서 대략 한 5,500억 정도 이제 충당금 반영을 해야 되고요. 비용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셀메이커들이 이 Q의 성장은 지금까지 오케이 다 이견이 없는데 이제 향후에도 이견이 없을 거고요. 사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유가 빠질 때 전기차 시장 진짜 오나 이거 가지고도 디베이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Q의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는 돈을 버느냐 여부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올해가 역사적으로 이제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원년이라고 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마침 이 화재 사고대 때문에 비용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이 전망치 이 전망들이 이게 단순히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년 이익을 발생시킬 거라고 수익 추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익이 완만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깨지고 만약에 이게 계속 전기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배터리 계속 뭔가 이런 돌발적인 이슈가 발생하는 산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향후 실적 추정치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장류는 엄청 올랐고 비싼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 상승 국면에서 시장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고퍼가 많이 빠져요. 뭐 그건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다만 이제 이건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고 저희 섹터만의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보고 있으니까요. 저희 쪽에서의 이 설명 논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 Q의 계절적 부진 그리고 C의 이런 이제 돌발적인 리스크 발생 이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뭐 그 C 코스트는 대충 다 해결된 것 같고 대충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이슈는 해결이 됐죠. 이제 포드 이슈도 그렇고 이제 포나 이슈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우려를 하는 건 이제 화재 사고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이거는 전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또 터지면 이거 그냥 그때그때마다 또 비용 발생하면 이게 지금 이제 간신히 10년 만에 BEP까지 온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이제 막 1%포인트씩 영업인율을 매년 높여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씩 뭐 어차피 마진폭이 두껍지가 않으니까 갑자기 하나씩 발생하면 또 BEP 왔다가 또 이게 이제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이제 저의 생각은 최근에 그 아이오닉5 이제 EGMP 아이오닉5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봤다라고 보는 게요. 코나하고 배터리 탑재 용량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아이오닉5가. 무슨 말이냐면 코나가 64kWh 정도 배터리를 탑재를 하는데요. 이제 아이오닉5가 한 74kWh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은 한 15%에서 20% 정도 더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주행거리는 똑같아요. 400km 초반. 공차 중량도 비슷하고요. 이거는 다른 분들도 나와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배터리 안전마진을 더 확보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충전 용량을 좀 이제 적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번에 국가수에서 화재 결과 발표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배터리 셀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음극 탭의 문제, 셀의 분리막의 문제 얘기를 했지만 이 배터리 충전 가용 용량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케파 100이면 비교군에 있는 다른 전기차들은 한 85에서 90까지 충전을 해서 쓰는데 코나는 한 97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 아이오닉5부터는 확실히 그걸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OEM들도 이런 이제 BMS 조절 그리고 충전 가용 용량을 통해서 화재 사고 위험을 많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 화재 사고는 OEM들도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어도 이 돌발적인 비용 발생 리스크는 이 배터리 쪽이나 OEM 쪽이나 서로 니즈가 맞물리기 때문에요. 구조적으로 위험, 이 돌발적인 비용 리스크는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배터리가 100을 채울 수 있는데 한 90 정도 채우니까 화재가 좀 덜 나더라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그렇게 언제 불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 무슨 바이오 임상 3상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래가 불확실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언제 불날지 모르고 불나면 크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지 모르고 이 정도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산업이 워낙 초기 단계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 유럽 정도가 이제 한 두 자릿수까지 왔지 중국도 아직 6%고요. 미국 아직 2%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이제 개화하는 초기 단계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주로 포터블 기기에 들어가던 배터리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튬이온 전지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 항상 이 저온 충전의 단점이 있는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리튬이온 전지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주로 노트북에 많이 그동안 이제 많이 쓰여왔던 전지인데 추울 때 바깥에서 충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거는 이제 주로 실내에서 하죠.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는 항상 저온에서 충전할 때 좀 문제가 발생하는 전지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이제 포터블 기기 충전할 때 주로 이제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자동차는 당연히 이제 밖에서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다 충전하다가 화재 사고 난 거거든요. 이제 밖에서. 주행 중에 아니고? 주행 중에는 굉장히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이슈죠. 그런데 주행 중에 발생한 게 아니었죠. 그래요? 다 충전할 때 발생한 거였고. 그리고 뉴스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아시겠지만 겨울에 사고 발생 비율이 크게 증가해요. 이게 저온에 밖에서 충전하다가 새벽에 충전하다가 화재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액체 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온 전지가 갖고 있는 한계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전고체 전지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OEM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과 셀메이커들 간의 서로 이제 니즈가 맞기 때문에 이게 막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서로 그 접점이 있으니까 애초에 목표하는 마진이 소재처럼 10%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자동차 부품업체로 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비스나 이런 부품업체들이 평균 마진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BVP니까 매년 한 1% 포인트씩 상승하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달성하는 데는 크게 우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던 게 수급 문제랑은 상관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저 LG화학이니 아니면 뭐 SDI니 이런 데는 저 연기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계속 이렇게 저 팔아 제끼고 있는 상황이라 혹시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건 아닙니까? 그거랑은 상관없나요? 근데 이제 물론 수급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텐데 그거는 저희 섹터만의 이슈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거니까? 그렇죠. 기관 매도야 아시다시피 최근에 워낙 핫한 이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게 PQC에 제일 많이 영향을 좀 받을 텐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건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계절적 요인이든 아니면 뭐 지원금 때문이든 하여튼 연말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많이 팔렸고 근데 이제 연초에는 기대보다는 조금 덜 팔렸고 이런 게 이제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 그리고 생각보다 코스트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코스트 측면에서 조금 발생했던 것도 역시 주가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LG화학하고 SDI하고 SK 뭐 이렇게 크게 세 회사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들 세 개가 대체적으로 조정폭이 다 비슷합니까? 지금 뭐 가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지금 최근 한 달간 주가를 보면요. 이건 이제 오늘 거는 뺀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은 최근 한 달간 SK노베이션이 17% 빠지고요. LG화학이랑 SDI는 똑같이 13% 빠졌습니다. 그리고 YTD로 보면 1월 1일 대비해서 보면 SK노베이션은 여전히 30% 상승이고요. LG화학이 10% 상승, SDI가 7% 상승입니다. SDI랑 LG화학이랑 주가 흐름은 작년에 매분기 누가 더 났냐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1년간 주가 수익률이 거의 동일하게 180%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두 개 업체는 사실 이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주가 흐름이. 그런데 SK노베이션이 작년에 30%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SK노베이션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혹시 2차전지 소재들도 많이 좀 안 좋았죠? 그렇죠. 2차전지 소재가 방금 말씀드린 SDI나 LG화학이 작년에 180% 오를 때 저희가 커버하는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런 업체들은 최소 2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한 달간은 대용주보다는 조금 더 빠졌네요. 한 16% 빠졌습니다. YTD로도 마이너스입니다. 이 업체들은. 16%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그래요? YTD로는 플랫이에요. 에코프로 BM은 한 6% 빠졌고 LNF는 플랫입니다. 그렇게 한참 더 빠진 것 같은 느낌이죠.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이것도. 그렇죠. 최근에 우리가 그만큼 저희가 다녀보면 매니저분들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주로 기관투자자분들이나 지점 세미나를 해보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보면 2주간 정말 굉장히 아파하세요. 똑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아직 죽을 수준은 아니다. 수익률이 그동안 YTD로 어쨌든 플러스가 나 있으니까요. 그런 피드백들이 많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좋아요랑 구독이나 한 번씩 좀 누르고 그러고 계세요. 자꾸 이렇게 어디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볼 거 별로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너 아직도 근무 중에 주식 투자하니? 장중이 투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어떻게 하는데? 난 젠포트로 내 자산을 자동으로 관리받고 있지. 젠포트? 젠포트에선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은 투자 알고리즘으로 내 계좌를 알아서 관리해준다고. 우와 그럼 나도 시스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젠포트와 함께라면 너도 시스템 투자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를 위한 로봇아드바이저 플랜퍽 젠포트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즈비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즈비. 아주 맛도 있구나. 하하하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즈비로다. 농촌지능청이 선정한 농업기 술명이니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하하하하. 네. 이즈비 맛즙과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오늘 같은 날은 잠이고 뭐고 지금 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여튼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2차전지, 어쨌든 우리나라가 강국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2차전지 쪽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2차전지를 그냥 미련 없이 보내드려야 되는 건지. 자, 그러면 우리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선임연구원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은 2차전지와 이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2차전지와 그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그래도 찾을 수 있는 구멍이 좀 있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별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이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걔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는 물론 이제 좀 나쁜 여자친구일 수도 있는데 헤어지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늦게 만났어요. 그래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만난 분들은 최근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댓글도 보면 고점 대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락폭 대비 커요. 이게 이제 기준점을 고점으로 삼으면 사실 더 크죠. 그렇죠. 한 30% 이상 되는 분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터리 섹터에 대한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 때문에 Q의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어쨌든 유럽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시의 이슈가 최근에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것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작년에 봤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면 방향성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하면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라면 지금 사는 거죠. 지금이죠? 앞으로 더 조정 크게는 안 가겠죠. 사실 저희가 이제 변곡점이나 타이밍은 모릅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섹터의 방향성이 Q의 성장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전기차 추세가 갑자기 바뀔 림 안 모하고요. 좋겠죠. 그건 가는데 이제 그래서 보는 건 이 마진이에요. 이 비용 리스크, 화재 사고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할 만한 리스크 혹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잖아요. 리스크, 리켈 다 오르잖아요. 리켈은 최근에 조금 급락했습니다만 코발트도 다 오르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셀메이커가 돈 못 벌면 이게 과거에 태양광 산업 때 폴리실리콘 업체들처럼 시장은 엄청나게 컸는데 중국 업체들과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니까 주가는 박살나는 그런 흐름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의 이슈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하면 지금 매수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마진율이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2차 전지는. 2차 전지가 적자예요. 작년에. 적자라? 적자요? 작년에 적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DI가 작년 4분기에 BEP, 그냥 흑자도 없고 BEP, 손익분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고요. 3분기에 작년, 좀 이제 히스테로컬리 보면 2017년에 대략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마진이 마이너스 10%대 중후반, 18년에 한 마이너스 10%, 19년에 한 자릿수 때 작년에 한 BEP,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한 연간 한 로우 싱글 정도 한 자릿수 초반대의 OPM을 달성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그렇게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동안 시장이 크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R&D만 계속하고 이제 뭐 매출처는 그렇게 이제 확장되지 않았었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도 미국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방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대신에 소형 전지 갖다 돈을 벌었죠. 소형 전지는 마진이 지금 좋을 때는 10% 중반까지 나오니까요. 이제 뭐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죠. 아, 아직 저 자동차용 배터리가 돈이 안 남는군요. 돈이 안 됩니다. 언제부터 남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제일 앞서 있는 업체가 파나소닉이었죠. 지금도 사실 뭐 기술적으로 제일 앞서 있다고 보고 있는데 파나소닉이 제일 먼저 2019년 하반기 중에 제가 3분기인지, 4분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분기 기준으로 첫 흑자 전환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공표를 했었고요. SDI가 작년 3분기의 BEP, 4분기의 흑자 전환 가이던스였죠. 그런데 그게 이제 리콜 과정에서 충당금 때문에 미스가 났던 거고요. 그게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조정이 나왔었던 여러 가지 논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돈을 버느냐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그냥 파이가 커진다는 것만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특히나 지금같이 가격이 비싸진 상황에서는 시의 리스크가 중요하고 그래서 돈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프론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 워낙 적자가 컸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최근에 미스가 LG화학, SDI 모두 다 났던 거고요. 저는 세계 그래도 LG화학이 세계 최고라고 해서 돈은 버는 줄 알았어요. 소형전지까지 합치면 돈 잘 벌어요. SDI도 마찬가지로 소형전지를 합치면 자동차용 배터리에서는 못 벌고 있다 이거죠. 자동차용은 아직 적자입니다. 그 전고차에 일본 도요다에서 한다고 어쩌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던진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뭔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질문 주신 거에 답변 드리자면 분명히 있죠. 지금 파나소닉이랑 도요타랑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셀메이커들 중에 가장 리트리온전지 먼저 했던 파나소닉 그리고 가장 친환경차 나름 제일 먼저 준비했던 도요타가 같이 하는 거니까 굉장히 실체는 있고요. 그리고 전고차 전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계속 제가 최근에 화재 사고가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화재 사고 났다고 해서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둔화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 뚫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배터리가 돈을 못 버는 게 저는 걱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화재 사고가 중요한데 전고차 전지의 장점은 에너지 밀도도 높일 수 있는데 안 터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일단 일본 진영, 즉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이 제시하는 양산 가능 시기는 대략 한 2025년경이에요. 25년이요? 네, 25년.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24년에서 25년입니다. 한 3, 4년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원래는 도쿄올림픽 작년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몇 대 좀 보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양산 물량은 아니고 컨셉트카 같은 거죠. 대량 양산은 25년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SDI가 작년 딱 요맘때 삼성종합기술연구원에서 발표했던 논문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핫했었던 전고차 논문인데요. 그때 그걸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빨라져서 양산 가능한 시기로 제시했던 게 27년입니다. 27년. 그리고 현대차가 컨퍼런스콜에서 전고차 전지 우리도 같이 하고 있고 양산 가능 시기는 한 2030년 정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최소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봐야 되는 기술이고요. 분명히 파급력이 있을 만한 기술인데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상용화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엇갈리는 이슈들이 나오는 게 지금 애플카가 최근에 한 3개월간은 엄청난 이슈였잖아요. 애플카를 누가 가져가느냐. 지금 폭스콘이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폭스콘하고 전기차 협업하는 전기차 스타트업이 피스커라고 있거든요. 피스커? 네. 피스커. 이 피스커라고 하는 회사가 2018년부터 했던 게 전고차 배터리 개발이에요. 물론 전기차 스타트업이니까 전기차 관련된 EV만의 사업을 했겠지만 배터리 쪽에서는 전고차 배터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개발을 해왔는데요. 지난 주말간에 업데이트된 뉴스가 여기에서 전고차 배터리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안 되겠다.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얘기했던 코멘트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100으로 봤던 로드맵 중에 90까지 왔는데 나머지 10 채우는 게 지금까지 90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고차 배터리 자체 개발은 접고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만드는 업체들 중에 한 군데와 협업해서 배터리 아웃소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동기간에 리비안이라고 하는 전기차 회사는 전고차 배터리 개발 채용 공고를 냈어요. 엔지니어. 그래서 사실 전고차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뒤로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기존의 지금 리튬이온 전지가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죠. 그래서 2020년대 후반에 나왔을 때 분명히 중요한 이슈이긴 할 텐데 당장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맞습니다. 혹시 LG랑 SK 소송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그저께인가요? 정총리님 나오셨던 거 봤어요. 굉장히 섭외력에 감탄을 하면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나름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확실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질문 주신 거는 잘 되고 있냐고 말씀을 주셨지만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내부자는 아니지만 동향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지금까지 배터리 수주한 게 한 6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보통 이렇게 ITC 판결에서 이런 특허 침해, 영업비밀 침해 갔다가 판결이 나고 나면 로열티 비율을 산정을 하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한 5%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60조에다가 5% 하면 3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한 3조 줘야 된다고 LG가 그동안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 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향후에 60조 더 수주를 할 텐데 그럼 그 60조에다가 5% 해서 또 3조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 막 6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오는 금액은 최대 1조 넘기기 어렵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SK맥스는 1조고 LG맥스는 6조? 그동안에는 그랬습니다. 판결 나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재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저도 뭐 이제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위적인 마음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정말 잘했거든요. 일본이 선도한 시장인데 빠르게 지금 시장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기본적으로 이 경쟁이라고 하는 시스템 하에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뭔가 이제 좋게 좋게 해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이제 대응을 할 뿐이죠. 지금 뭔가 이제 이런 문제는 정말 전망을 하기가 어려워요. 뭐 당위적으로 언젠간 조정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대응을 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 SK노베이션이 단기적으로 이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진 것은 맞다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쯤 할 거라고 혹시 보세요? 지금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 뭐 1조에서 6조 레인지니까요. 정말 알기가 어렵고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지금 SK노베이션이 지금 여러 사업을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종합화학도 매각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분리막 자회사 상장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소싱을 해서 본인들은 당연히 이제 배터리 캐펙스에 집중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LG로 생돈이 나가는 건 정말 싫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달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긴 한데 정말 최종적인 금액 자체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아직 전기 배터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배터리가 조정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적어도 배터리 쪽으로 한 100 정도를 는다고 치면 예를 들면 완성 셋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업체가 있고 또 무슨 소재 업체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비율로 가는 게 예를 들어 시장도 좀 이기면서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좀 추구하면서도 약간 그래도 좀 안정적일 수 있는지 너무 좀 힘든 질문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매니저들도 똑같은 고민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펀드매니저들도. 저의 생각은 대형주 비중을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단 대형주가 제일 편해서가 아니라 아까 계속 제가 C의 이슈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이제 마진이 올라가는 시기라는 거잖아요. 저의 전망은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돈 잘 버는 업체들이 많아요. 제가 커버하는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비엠이나 LNF 다 좋은 회사들인데 이제 마진은 특히나 뭐 에코프로 비엠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궤도에 올라왔거든요. 이제 셀메이커가 지금 10년간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구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이 마진이 더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구도라고 보면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대형주가 좀 더 좋다라고 보는 거죠. 이 마진 상승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의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마진 상승은 그 자체로 밸류에이션 팩터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풀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항상 실적에다가 멀티풀, PER의 함수라고 보면 마진 상승은 실적도 올리지만 PER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향후의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대형주가 전도 좋고요. 이렇게 한국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이 배터리 전체 시장 내에서 MS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2019년에 배터리 3사 합산 시장 점유율이 한국 3사 합산 시장 점유율이 17%였거든요. 2019년에. 2020년에 37%까지 높아졌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재 업체들도 MS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MS가 올라가는 건 셀이나 소재나 다 잘하고 있는데 MS 상승과 마진 상승이 겹치는 건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좀 더 좋게 보고요. 그래서 전체 100이라고 보면 일단 50% 이상은 당연히 대형주로 가야 된다고 보고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는 소재 업체들이 많이 싸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배터리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셀 셀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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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딱 기계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하긴 하긴 어렵지만 제가 한다고 하면 60% 이상 대형주를 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주들은 지금 아직 수정원 때 소송 이슈가 남아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언제가 될 줄 알아요. 그런 점에서 SDI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SDI는 나름대로 단점이라고 보면 투자가 보수적이에요. SK나 LG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MS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디죠. 아니면 혹시 LG는 소송 이긴 거에 대한 플러스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 들어올지에 따라서 더 플러스 왜냐하면 만약에 아직 가만히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1조든 3조든 들어오는 대로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G화학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실적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혹시 LG화학이 올해 분사하나요? 계획상으로는 그렇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분할 상장 실제 시장에 올라오는 시기는 아직 정말 몰라요.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연내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로 크게 작용은 안 하겠죠?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괜찮나요? 그렇죠. 이게 분할 이슈는 그때도 한번 엄청 이슈였잖아요. 빠지고 빠졌었죠. 그리고 다시 회복을 했고 그 이상으로 갔죠.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는 하에서는 이런 분할이라든지 이런 기업 업황과 무관한 이슈 때문에 빠질 때는 항상 기회였다라는 점에서 그런 이슈는 크게 개념치 않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배터리. 오늘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2차 전지 섹터 쪽에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을 갖고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들어봤는데 여러분 궁금증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프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최우선으로 어려워하지 않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더 힘드셨을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선임연구원님 혹시 하나금융투자 홍보하실 거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 이도 매일 아침마다 저희 애초에 내부 모닝 미팅을 라이브로 중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각 섹터 나와서 아침마다 업데이트 해드리니까요. 저희 하나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뭘 검색하면 되죠? 하나TV입니다. 하나는 한글이고 TV는 아마 RPF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고 영어로 TV. 맞습니다. 제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카톡에서. 오늘 함께해 주신 배터리 분야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선임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